출산을 앞둔 윤승하, 김무열 부부의 랜선 집들이가 공개됐다. 엘르 매거진은 25일 배우 김무열, 윤승하 부부와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번 화보 촬영은 출산을 앞두고 세단장을 마친 배우 김무열과 윤승하의 집에서 진행했다. 윤승하가 엄선한 인테리어의 메인 컬러는 햇살을 담은 듯한 세이지 그린. 가구는 물론 가정까지 세이지 그린 컬러로 공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은 비스포크 공기청정기의 팩 맞춤 청정 기능과 세탁기와 건조기의 팩케어 코스를 애용한다고 했다. 고맙습니다.